앗. 때묻게. 아, 안 죽어요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댓글에 이메이셔서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석품권을 나눠드립니다. 안 맞어도 될까, 다들? 그니까 충분히 잘 먹었겠고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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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 오케이 무시한 유리도 지도고 어 뭐야 평타 왜 안쳐 어 바보야 풀차징을 쳐야지 게이득이란 말이야 아 정말 너무 아쉽잖아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노톤아 와라 노톤아 아래쪽인거 다 안다 노톤아 들어와 아 나는 우빙할 줄 알았는데 안하네 아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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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즈 다온이 스페인어로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개머링 이러고 있네 아 너무 귀여워 개머링 개머링 제가 720AD라고 생각하죠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니까 승어보죠 이렇게 틈 세시자 이렇게 틈을 계속 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변제빈님 반가워요 아 이거 들켰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압박해서 킬 노려보자 아이고야 왜 밀치는 용도로 쓸까 당기는 용도로 쓸까 지금 엄청 고민했는데 이거 뚫려가지고 그냥 사람이 닿으면 될거야 아 근데 이거 충분히 잡겠어 나이스 나이스 아우 왜 이렇게 길이야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재군이 어서 오고 아우 다들 반가워 우리 개밀리들이 벗어로 모이고 있구만 벗어들 오라고 너무 심심했다 이 말이야 그림자만 빠지면 그림자만 빠지면 이 우주 종말을 피해갈 수 없다 어 뭐야 왜 죽었어 아니 죽었어 죽었어? 죽었어? 아 맞다 이거 하고 봉키 해야겠다 그 봉키 거기 있으면 그거 누럴 때기 때문에 봉키 오랜만에 쓱싹 해야죠 대기해 볼게요 대기해 볼게요 쟤 아마 이게 노궁이어가지고 한번 물려고 하지 않을까 이따가 바로 내려가자 바텀으로 어차피 저 와드도 그거 해가지고 스케일 빠진거 다 봤으니까 쟤들 한번 암착을 보지 않을까 쟤들 한번 해봅시다 아 뭐야! 바보야! 어? 뭐지? 아 멋지게 등장하길래 야 이거 됐다 싶었는데 아 잠깐만! 아 나한테 왜 그래! 아 아무도 안 죽어? 한 명만 제발 한 명만 아하하하하하하 너무 아깝다 포탑이 열일을 했어야 했어 아쉬워라 AP가 많은 조합에서 태면 어떻게 가냐고요? 솔라리, 지크의 융합, 그 다음 구원 이렇게 가면 좋아요 그런 조합이면 솔라리를 먼저 가는 게 좋겠죠? AP가 많으면 Q선마는 어떨 때 다른가요? 저는 애초에 2선마를 안 해요 근데 Q를 1, 2개 정도 찌는데 그때가 언제냐? 평타를 많이 칠 때 그 이후로는 그냥 무조건 Q선마가 좋아요 너프를 먹어가지고 Q선마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게 된다면은 뭐야? 이거 노톤 왔나? 과접종에서 그냥 쭉 풀어가죠 못 잡았나? 못 잡았나? 못 잡았나? 찾고 싶어 저쪽으로 오지 않으렴? 나 보였나? 나 보이나? 나 보이나? 아 나 보이나던데 쟤네들 왜 이렇게 살이냐고 왜 이렇게 살이시지? 아 안 죽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설마 노톤 궁타서 나한테 오진 않겠지 그럼 노잼이야 그럼 노잼이라고 아 뭐야 아이씨 어 잠깐만 아잠깐만 아 노잼이라 했다 노잼이라 했다 다 잡은거 같은데? 이득이네요 그래도 세명으로 네명을 잡았어 한명 두명 그거 되고 아니네 3대5를 해서 두명이 죽고 다섯명을 잡았네 두명이 죽고 다섯명을 잡았네 지렸다 잘 됐어 다른 라인이 많이 컸으니까 스웨인이 테리 있네 저소이 저소이 아 아 좋군요 억지 바텀으로 안 온다 다행이다 탑으로 갔나? 뭐야 바텀으로 올라갔다가 실수로 못 썼네 아 나이스 이거지 이거야 이거지 이거야 노턴 노궁 노턴 노궁 결국 불만 꺼네 집 갔나 루샷? 우리는 집 갔나는 것 같으니까 밀어버리자 욕을 먹었다고? 아 전면 주관했다 좋았어 가자 마이크로 게임을 만드신다고? 그럴 수 있지 어버버한다 이 말이야 나도 아 위로 아 위로 아 초영 좋아 아주 좋아 오오 잘 피하는데 바람용이라 그런거 끌기가 좀 힘드네 오오 이게 안걸려 지금 살짝 움찔 했을거야 루시아는 무시하는 아 진짜 함부로 못 오겠지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딜 갔지? 본티어는 저 바이아 1위에요 원래 마스터 있다가 지금 잘 안하고 있어 본키를 아이쿠 아이고 서이미입니다님 다섯개 뭐야 한 대만 더 아 한 대 더였네 아이고 서이미입니다님 다섯개 고마워요 아이쿠 아이쿠 모아 으음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이스 아 뭐야 아 뭐야 아이 내 눈 아이 씨 없지마세요 없지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린 다 안 죽을 수 있어 아 까비 아니 아까 진짜 스키샷 아까 사람 아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렌터 탈 수 있어 아 까비 아 그래도 킨드레드 3명 땄네 야 티모야 너는 너는 진짜 티모야 너는 진짜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바텀에서 하루종일 싸우고 우리끼리 뭔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티모 캐리 캐리 할 때쯤에 뭔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게다가 티모는 하루종일 테리 없어 아 이상하네 이거 근데 탑이 그래도 2차 밀려서 다행이다 이거 부케야 부케 치크 안 쓰냐고요 저 지금 썼어요 베인한테 계속 돼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아 티모 진짜 대단해 우직하잖아 우리가 싸우든 안 싸우든 그냥 자기 라인만 밀고 대단해 뭐 그 덕분에 탑이 2차까지 밀려서 밀어가지고 다행이야 이득을 많이 봤어요 탄타도 잘 이기고 있고 킨드레드 중심으로 움직이면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킨드레드가 잘 커가지고 흐흐 저좀 침비야 20%의 궁 궁 궁 진짜 아 왜 안 깔아줬어요 아 나 이거 왜 가고 있지? 구원 올려야 썩었는데 아니다 김행부 돌리자 아 저 팀도 보여요 동전 떨어지는 것도 보여요 근데 엄청 조그맣게 보여 그래서 잘 못 봐요 영혼도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예 어서오고 노예파시 어서오고 어 뭐야 어 여기 있다잉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바론 쳐도 되겠는데 바론 되지 우리 엄청 빠른데 바론 시작 먹을게요 바론 시작 먹을게요 선지크 좋지 약간 솔랭식의 그거긴 한데 어딜 잡혀가지고 선지크 갔지 원래는 구원이 좀 더 나 요새는 근데 이렇게 조심해 여기 글쎄 여기가 어디 구원인지 골드? 골드 플랩?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티모가 바텀 우직하게 밀고 있으니까 티모 바텀 밀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아 원래 시야를 먼저 지운 다음에 감 본 다음에 치지 않나 봐 아 제발 아 아 스킬도 없었고 너무 아깝다 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Um 저쪽에 암살이 많으니까 우리 그 버틸 힘이 없다 호다닥 호다닥 태양이 어서오고 봐DRALAMN 우와 끝까지 아낄게 칥하다 지정하자 오늘久gang 안전하게 욕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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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 가는게 습관됐다고? 근데 구원이 원래 보통 서포트들에게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서 구원가도 상관없어 몸이 허약해지는 것 좀 느껴져 사실상 이 게임이 오 뭐야 갑자기 빨라져 하자고 천천히 하자 기맹도 나오니까 기맹 채우고 핑하 사오고 오케이 하이 아까는 본티어 물었다고요? 본티어 다이아 1이에요 지금 하이 눈? 이 아이디에는 하이 눈이 없어가지고 좀 이따 본키 할 때 해줄게 뭐야 기다림에도 모르고 탬트리가 좀 이상하다 원래 저렇게 안가지 않.. 아닌가?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네 하인은 귀화무신 귀엽다고요? 하인은 귀화무신 귀엽다고? 그 빼글뺑글 돌리는 거? 도라에몽 좋아하신다고 도라에몽은 귀화무신 귀엽다고? 킨드랜드한테 걷어도 됐다 이거 베인보다 지금 킨드가 딜이 더 세가지고 킨드한테 걷는 거 더 좋아하고 있는데? 하하 앙 개꿀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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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킨드 지금 11스택이야? 11스택이면 사거리 몇 올라가? 그 사거리 궁금하다 킨드랜드 지금 몇일까 사거리 하하 775? 이거 때문에 775인거지 그 고영표 빼면 고영표 빼면은 억대지 와 775도 길다 625? 야 625면 바루스랑 사거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? 바루슨과 그거 아닌가? 케이틀린이 650인 걸로 알고 있는데? 와우 왕기했네 왕기했어 저 사람이 바삭 챔피언십 스트레쉬 클럽 받고 싶은데 마음은 안 하려나요? 글쎄요 어? 이벤트성으로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글쎄..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안 사가지고 관심도 없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벤트성으로 한 번 더 해주지 않을까? 그 챔피언십 8대 챔피언십 8대 앙 먹었쩡? 앙 먹었쩡? 어어어어어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아래 땡 pos ㅇㅋㅇㅋㅇㅇ ㅇㅇㅋㅇㅇ 오케이!brabrabrabrabra deliber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못 막지? 아 척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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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특성론에다 공속들어 보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딜량 딜량 야 스웨인 아까 잘하던 것 같은데 딜량이 많이 쳐